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독 주경야독 귀사독 주경야독 기능장독 주경야독 기술사독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두 번째 감지기의 종류가 나옵니다 감지기의 종류는 일단은 용어의 정의만 간단히 알아두시고 가고 뒷부분에서 이 감지기 별로 상세한 부분들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가 가장 먼저 나오죠 차동식 말 그대로 차동 온도차에 의해서 감지한다 동작한다 그래서 차동식입니다 얘네는 온도가 올라간다고 올라가서 온도가 높다고 동작하는 게 아니에요 온도차가 발생해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온도가 높지 않더라도 현재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그 온도차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 동작하는 온도차는 분당 15도 정도 1분의 15도 15도 정도 차이가 온도차가 난다면 동작을 합니다 이걸 초로 나누면 15도를 60으로 나누면 이거 되겠죠? 도시 초 초당 이런 정도 움직임이 있다 온도의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감지기가 동작하는 거 그것이 차동식 감지기입니다 그 중에서 스포트형은 말 그대로 점찍듯이 하나씩 이렇게 딱딱 달아놓은 거 천장에 이렇게 달아놓는 거 이게 스포트형이에요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차동식 동작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차동식 분포형이 있습니다 분포형은 말 그대로 천장이 이렇게 있으면 천장에 골고루 감지선이나 공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분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쭉 분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불이 나면 화재가 나면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데워지고 데워지게 되면 거기에서 공기관 같은 경우는 공기관 안에서 공기 팽창이 발생을 하고요 거기에 의해서 동작을 하고 또 열기전력식이나 열전대식 이런 것들은 제어배고과에 의해서 전압이 발생해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차동식 분포형이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에는 이걸 다 외울 게 아니라 일곡소의 여력과 이 부분이 중요한 키워드죠 이 부분은 알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용어의 정의 같은 거 쓰라고 할 때 이런 쪽은 그냥 대충 만들어내더라도 이 부분은 맞춰야 되겠죠 일곡소의 여력과 차동식 분포형은 넓은 범위 내에서의 여력과 이런 부분 3번 정운식 감지선형 감지기 정운식 스포트형부터 해보죠 정운식 스포트형은 말 그대로 정해진 온도에서 동작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70도시짜리 정운식 스포트형 감지기다 그러면 70도시에서 동작하는 거죠 정운식 스포트형에는 바이메탈의 활곡 이런 거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나 금속의 팽창계수 이런 거에서 동작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70도시가 대야만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바이메탈이 이렇게 열 팽창계수가 이쪽이 작은 거 이쪽이 큰 거 열 팽창계수가 크면 더 많이 휘어진다는 얘기죠 열을 받으면 얘가 휘어지죠 어떤 식으로 큰 것이 더 많이 휘어지니까 이렇게 휘어지고 작은 것이 덜 휘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휘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쪽에 접점이 이렇게 있으면 접점을 딱 붙여주는 이런 것이 바이메탈의 활곡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온도에 도달하려면 딱 이 온도에 도달해야 동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진 온도에서 동작한다 이것이 정운식 그중에 스포트형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달려있는 거 스포트형 그리고 정운식 감지선형 감지선형은 이러한 피복 안에 강철선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화재가 나면 여기에 피복되어 있는 에나멜들이 녹아가면서 이 두 개 선이 붙는 거예요 아주 세게 꼬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녹기만 하면 바로 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정운식 감지선형 감지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온도에 도달해야 동작을 하는 거죠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보상식 말 그대로 무언가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보상식은 실보 방지가 주목적이에요 목적은 실보 방지 실보가 뭐예요? 경보를 잃어버린다 이게 실보죠 그래서 보상식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동작을 시키라는 거죠 실보, 경보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실보 방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동작이에요 동작 웬만하면 이런 건 제가 쓰는 거니까요 게이트로 나타내면 회로가 열감직이기 때문에 차동식과 정운식이 두 개를 쓰는 거예요 두 개를 써가지고 웬만하면 동작 시키려면 워 게이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워 게이트 그래서 이게 게이트로 써보면 논리식으로 써보면 00, 0, 1, 1, 0, 1, 1, 1이라고 하면 워 게이트는 0, 0, 1일 때 1 1, 0일 때 1 1, 1일 때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두 개 다 동작하지 않을 때만 동작하지 않고 둘 중에 한 개를 동작하면 동작하는 거 그것이 보상식 보상식 감지기의 목적입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나올 수 있으니까요 기억을 해둡니다 보상식은 목적이 실보 방지라는 거 그리고 워 게이트를 사용한다 플러스를 사용해서 웬만하면 동작을 하는 거예요 6번 이온화식 감지기 이온화식 감지기는 연기 감지기죠 연기 감지기 연기 감지기 일국수의 연기에 의해서 이온전류가 변화해 작동한다 이것도 나중에 가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정식 일국수의 연기에 의해서 광전효과 얘는 산란광에 의해서 동작하죠 그냥 기억만 해주시고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열 연기 복합병 자 복합병이 나옵니다 복합병 복합병에는 열 연기 복합병 열 복합병 열 연기 복합병 자 이렇게 있어요 복합병은 목적이 보상식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비화제보 방지입니다 비화제보는 화재가 아닌데도 지가 지 맘대로 동작하는 거 그게 비화제보죠 그러니까 동작을 웬만하면 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이 복합병의 목적이에요 자 웬만하면 동작하지 말아라 열 복합형을 예로 들어 보면 차동식하고 정원식이 있죠 두 개 다 열감지기죠 열감지기 열감지기를 복합한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동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무슨 에러로? 엔드 에러로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0 0 0 1 1 0 1일 때 자 엔드 에러는 0 0이면 0 0 1이면 0 1 0이면 0 1 1이면 1 자 두 개가 다 동작했을 때만 동작시키는 거 이게 열 복합병 복합형 감지기입니다 복합형 이건 열 복합이고요 차동식하고 정원식을 이렇게 섞어놓은 건 열 복합이에요 그러면 연기 복합은 연기 복합은 광전식과 이온화식 이온화식을 두 개를 자 이렇게 엔드로 엮어놓은 게 연기 복합법입니다 그럼 열 연기 복합은 열 연기 복합은 열 감지기에는 차동식과 정원식이 있고 연기에는 이온화식과 광전식이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열 연기 복합은 이걸 이걸 가지고 자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 자 이런 식으로 차동식, 광전식 차동식, 광전식 차동식, 광전식 두 개를 엔드로 엮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동식과 이온화식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원식과 광전식 광전식 이렇게 묶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원식과 이온화식 이렇게 묶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는 게 열 연기 복합입니다 하나는 열 하나는 연기 하나는 열 하나는 연기 이런 식으로 묶어 놓고 자 그게 열 연기 복합형이에요 복합형은 반드시 비화제보 목적이 비화제보 방지다 자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단독경보형 감지기 그 다음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물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설치를 하죠 그래서 배선은 없어요 그리고 배터리에 의해서 배터리에서 단독감지기 내에서 거기에서 감지하고 경보까지 하는 거 그것이 단독경보형 감지기입니다 12번 자외선식 불꽃감지기 이게 자외선 자외선이 뭐예요 울트라 바이올렛 UV 감지기라고 하는 거죠 UV 감지기 그리고 적외선 불꽃감지기 불꽃감지기 종류예요 적외선 불꽃감지기는 인프라 레드 UV IR 이렇게 되는 거예요 UV IR 두 개 같이 쓰는 거 두 개 같이 쓰는 것이 이게 UV IR이 되겠죠 복합형은 이게 뭐 IR2, IR3 이런 것이 있어요 IR을 세 개 같이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지기 및 동작관리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꽃감지기 바랍니다 불꽃감지기